안녕하세요. 50대 중반 직장을 다니는 남성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해 몇 가지 보험에 가입 중인데요. 보험료는 꾸준히 오르는데 혜택은 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보험료 내는 것도 점점 부담됩니다. 어떻게 좋을지 고민 많아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50대 중반에 남성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정년이 다가오니까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김경재 선생님, 이번 사연자분의 고민 내용 한 번씩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즘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갱신폭탄, 즉 갱신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례들이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까 실손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인상과 더불어서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가입된 보험들을 다시 한 번 좀 돌아보고 또 아울러 관심을 갖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연자님도 역시 한 번은 좀 경험해보고 고민해보셨을 만한 사연입니다. 갱신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 그리고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보험료 부담에 대한 해결은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보험 가입을 한 10에서 15년 정도 유지를 잘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또 가입된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였는데요. 실손 특약뿐이 아니라 기존의 특약들도 갱신 때마다 인상이 되는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차례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점점 크게 납입하고 있는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써 이 보험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인 것 같네요. 본인의 보장 내용 전혀 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가입된 보험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점점 멋있어지고 있는 임형목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가입하신 보험은 총 3건으로 월 보험료 47만 원 정도 납부 중이셨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느 부분에 보험이 치중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대체적으로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여러 가지 특약들 가입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보장을 설명드리자면 사망 보장으로는 일반 사망 시 5천만 원과 상해 사망 시 2억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CIA 중심보험이기 때문에 3대 질병 진단 시 사망 보험금은 변동이 되는 형태고요. 진단비로는 CIA 보험과 건강 보험을 합쳐서 암 진단금 5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금 500만 원 그리고 중대한 뇌졸증, 중대한 심근경색 진단 시 각각 5,5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기타 보장으로는 질병 수술비 10만 원과 상해 수술비 150만 원 등으로 보장 범위가 낮고 핵심 진단비인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장은 건강보험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2008년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종합보험 형태로 수술비와 입원 일당 등 여러 가지 특약들로 구성되어 월 18만 원의 조금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2016년에 가입한 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및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각각 상해 담보들로 적립 보험료가 추가되어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습니다. 보험 개수에 비해서 좀 보험료도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김경재 선생님, 이 사연자분의 보험을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우선 사연자님은 소개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그리고 보장 내용에 대한 걱정이 좀 크셨는데요. 이 사연자님도 보시면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이용한 실손보험 전환을 먼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CI보호 종신보험의 경우에 보장받을 확률이 아주 낮은 중대한 뇌졸증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신균형색 진단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 보험료도 보시면 보장 대비 조금 과하게 불입 중이시고요. 특히나 이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사망 보장보다는 진단금 등과 같은 이런 생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에 더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보장 확률을 또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 전체 그리고 심혈관 질환 전체에 대한 진단금 보장 확대가 좀 필요한 상태이고요. 또 유사함에 대해서도 보시면 일반함 못지않게 중요한 보장인데 금액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보장 금액을 좀 더 높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담보죠. 수술비 특약, 실손보험만큼 중요한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질병 수술비가 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문제였고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다빈도 수술에 대한 보장을 좀 확대하셔야 될 그런 연령대이시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에 대한 리모델링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운전자 보험은 각종 상해 특약,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기본적인 운전자 담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적립보험료가 2만 2천 원이 보험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만 원대로도 가능한 운전자 보험을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적립보험료가 특히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시점이 2016년인데요. 앞서 제가 1교시 때 설명을 드린 대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하고 벌금 비용이 민식이법 적용 이전에 보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좀 증액하시고 그리고 스쿨존 사고시에 대비한 이런 벌금 관련된 보장 금액을 증액하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관련해서는 2017년 3월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에게 먼저 내가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차후에 보험사에다가 따로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2017년 3월 이후에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그 합의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할 때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가입자이시기 때문에 먼저 합의금을 본인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장금액 등을 좀 고려한다면 굳이 기존 운전자 보험을 비싸게 유지하기보다는 현재 가입이 가능한 이런 운전자 보험으로 저렴하게 변경 가입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제점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특히 수술비 특약 관련된 내용을 특히나 강조해 주셨는데요. 임용목 선생님 이 수술비 특약 왜 중요한 거예요? 네 사연자 분께 맞는 리모델링을 제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잠시 수술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비란 보험회사의 약관을 보시게 되면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관리하여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을 조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단 흡입, 천자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수술비 보험은 보험의 건강 의료보험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보험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술비 보험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만큼 중요한지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명무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의료보험만큼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의 실비라는 보험, 담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라는 부담과 매년 보험사의 손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담보이기도 합니다. 경제 활동으로 여건이 되어 100세까지 납입할 수 있다면 노후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은 없겠지만 하지만 6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10만원이 넘어가는 보험료와 70세에 넘어가게 되면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2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고 싶어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큰 병은 아니어도 다빈도 질환으로 인해서 잦은 치료와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실비보험도 없고 실비보험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수술비보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수술 또는 유전,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빈도 수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 병원을 방문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실비가 없다면 당연 진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부 본인의 몫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노하로 인해서 관절, 디스크 관련하여 발병률도 늘어날 텐데 약물 치료로만 한계가 있는 질병들은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경우 충수염 수술이라든지 탈장수술, 상해사고 즉 골절 사고에 대한 발생률이 높아 수술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실손보험은 1, 2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급여 항목은 10%, 비급여 항목은 20%, MRI, 도스치료, 비급여 특약 같은 경우에는 30%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4세대 실손보험은 3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험이 또한 수술비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비 보험의 유지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요. 이와 상관없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술 빈도가 많은 수술들을 보장한다라는 장점 봐주셨습니다. 임현복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들이 다빈도 수술에 속하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 1위로는 백내장을 꼽고요. 2위로는 치액, 치질, 3위로는 일반 척추 수술, 4위로는 충수염 수술 등 질병 수술에 대한 순위를 보면 3대 질환으로 인한 수술보다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더 많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렇게 다빈도 수술의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술비 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또한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실비도 없는 상태에서 수술비까지 없다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술비 보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수술비 보험과, 실비 보험과 다르게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 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납입이 끝난 후에도 만기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의 경우에는 비갱신으로 가입 가능하다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재 선생님, 수술비 보험의 특약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여러 가지 특약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질병 수술비가 있고요. 상해 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라고 해서 1종에서 5종 또는 최근에는 1종에서 7종으로 분류된 수술비 항목이 있고요. 꽁꽁 땡땡대 수술비, 32대, 80대 수술비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이 외에 5대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같은 2대 진단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암 수술비 등등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각 특약별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질병 수술비 특약이 가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제, 절단 여기에 속하는 수술은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해 수술비 특약이라는 것은 빙판길의 넘어짐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낙상사고, 낙하물에 의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때 보상이 가능하고요. 종수술비 특약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수술에 대한 위험도를 1단계에서 최대 7단계까지 분류를 해서 각 종별로 수술비를 차등 지급하는 특약이고요. 암 수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땡땡대 이런 수술비 특약은 2대 질환을 비롯해서 특정 질병,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다빈도 질병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열거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대 질환 수술비 특약은 뇌혈관 허혈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테타라든가 스탠드 삽입 시술 이런 것들이 있죠. 진단금만큼 중요한 담보로 진단 시의 진단금은 한 번 지급되지만 수술 특약이라는 것은 가입한도에서 수술할 때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2대 질환에 대한 니지가 강하신 분들은 특히나 필수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암 수술비 특약인데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특약을 말하고요. 수술비 특약이라는 것은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 수술비 특약 이런 약관 이런 것들이 상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나에게 맞는 맞춤 보험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에도 다양한 특약들이 있으니까요.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알차게 구성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임영목 선생님 오늘 사연자의 리모델링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네 먼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지가 약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기존 CI 종신보험을 가감하게 정리를 도와드리고요. 중요 진단금인 암 2대의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단비 관련 건강보험으로 대체해드렸습니다. 더불어 보험료도 현실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기존 실손보험이 포함된 건강보험 역시 실손보험을 현재 가입한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해드린 후 담보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낮춰드린 후 추가적으로 수술비 집중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으로 추가 가입을 준비시켜드려 보험료는 낮춰드리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 가입을 도와드렸고요. 운전자보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운전자보험에 적립보험료가 가다로 부과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기존의 필수 담보들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비롯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재가입을 시켜드림으로써 보험료를 아주 저렴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보험료는 다운되고 보상은 업업 위로 올라갔습니다. 부족했던 보장 그리고 알차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김경재 선생님 구체적으로 보장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후에 진단비를 살펴보시면 암진단금은 일반암진단금 5천만원에 유사암, 기타피부암이라든가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런 4가지를 말하죠. 여기에 이 유사암에 대해서도 기존의 500만원 보장해서 변경 후 2천만원까지로 진단비 보장을 좀 확대해드렸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신항암치료방법이라고 하는 표적항암치료비에 대한 진단비도 3천만원까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보시면 기존의 CI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 또 중대한 급성신근경색 보장 범위를 벗어나서 전체 뇌혈관질환과 또 전체 심혈관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무려 2천만원까지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특히 2대 질병에 대한 수술 시 천만원까지 따로 별도로 수술비를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손보험을 대체 가능한 보험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수술비인데요. 기존에는 질병 수술비가 고작 10만원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대폭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용종 제거라든가 백내장, 치액, 관절 수술 등과 같은 이런 다빈도 수술에 대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드렸고요. 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성인 질환에 대해서도 일회성 지급 방식이 아닌 매 수술시마다 매회 지급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가입을 좀 도와드렸고요. 종수술도 1종에서 7종까지 확대, 좀 폭넓게 준비를 해드림으로써 질병 수술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보험료 차이는 총 얼마 정도 절약이 된 건가? 가격대가 중요하잖아요. 이명무 전문가님, 어떻게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보험료 수준은 기존에 47만원에서 리모델링 후 32만원 수준으로 월 약 15만원 정도 절약을 해드렸고요. 기존 보험료를 유지 시 총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거의 1억 가까이 되었는데요. 실손보험 갱신 시 인상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총 납입할 보험료도 6,400만원 수준으로 무려 3천만원 넘게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자면 사연자님께서도 이번에 리모델링 후 남는 비용으로 건강을 위해 월 15만원씩 헬스클럽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장은 넓히고 보험료도 줄일 수 있게 돼서 너무 만족해하시면서 매우 흡족해하셨던 사례로 저희도 상담 완료 후 큰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청자님들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검토 받아보시고 사연자님처럼 건강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